쓰레기 조커 일반 조커를 2장 생성합니다 아 뭐야 디디디펙트 디디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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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라니 그 말 사과해 미안해 쓰레기야 쓰레기 좋아요 이제 가세요 허허 악재 자수 미잉 부치 파격 두 장을 강화하시겠습니까? 물론 파격 두 장을 파격 타격보다 좋은 것은 강화된 타격 산박실 더하기 빼기 못함 배달원 추위 배달원 옆에 엘리트 하나 더할까? 죽디 배달원 그럼 하지마 과아 배달원 아이구 방금 먹어서 딸기 에프티엣 ос 슬제이다 슬제이 역장 명중 뭐 강화하지 은혜가 푼 맥수 오 오 소스 이지 가령 방울 땡 담배 탯 피까 상사 보면서 콜 아 쥐면 상섬 그렇게 많이 볼 필요 없네 멤버십 쥐네 심지어 짜짜로 봐 다 쥐 다 쥐 다 쥐 다 쥐 다 쥐 다 쥐 덜 쥐 다 쥐 다 쥐 밀집 너브만 을지도? 너무 많은 밀집은 없다 이 집보다 좋은 것은 지구성 어이겁네 어이 어이 아이고야 니가 맥히네 맥힛 맥힛 병요 병요 hello world hello world 하격 내렸어야 돼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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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대체 얼마나 안용한건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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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이 하이 이제 힐러월드 강화 마렵네 어째서 그런 의미 없는 짓을 왜냐면 의미 없기 때문이다 의미 없다는 의미가 있지 여우 끝까지 팁으로 카밍 흰 분열 전역 왜 슬레이더 포크하시다가 갑자기 탑 오르시나요? 슬레이더 떠문별 낙급 룬축 전기 내놔 빨리 아 쉬운 전투 참 쉽다 너무 쉽어요 100원 펀치 100원 펀치 눈 깜짝할세 10번의 펀치를 10번의 펀치를 옥살게 없네 편향돋사 편향돋사 하지 음 음 음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좀 맛있었다 솔직히 10번 때리면 일제사격이 아니고 십제사격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가 그런가 아 메아리 까먹었다 메아리를 까먹는건 증신머리가 없단 뜻이 아닐까 까먹을게 다로이치 까먹을게 다로이치 까먹을게 다로이치 일제사격의 일은 일본을 뜻하는 것으로 10번 때려도 식과 관련이 없습니다 뭣 거위사실 오갈 고리즘 DNA 일본을 열돌아 일제사격을 십대 때려 오 네 헬로월드 네 헬로월드 제 네 헬로월드 마라 네 헬로월드 요거 일제사격보단 미제사격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헬로월드 과연 그럴까? 더 한국 사람이면 국산 씁시다 없어서 못 쓴다고 하네요 제구광이 왜 신토브리야 가짐쓰기 미제사격은 미스테리라 안때리네 미국산 차상태를 봤을때 일제가 나은거 같은데요 자 그냥 열쇠먹을걸 아짐쓰이 짐쓰이 짐쓰이 아짐쓰이 퍼퍼트금 퍼퍼트금 해당함 에어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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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보 아 daqui 5 재구성의 재는 재팬의 재 일제 디펙트 소비 하나 더 할까? 아니요 아닌가?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연품 박별이 꼴랑 11골드밖에 안하네 이기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시다 또 샘 또이다 유물을 28개나 먹었으면 다시 나올 법에 다시 나올 법에 빠진다 빠진다 산만하라 마쉽네 지뢰 어리석은 놈 밸뱅이 정도는 쉽지 않을까 아이고 우체슬로도 실수했다 내댕기 이제 잡았네 살살 때려 수리해야돼 발함선도 빰 흐믹 흐믹? 흐믹? 역시 사박이야 원구디 와 개장치 사막에 오면 죽은 디펙트가 와서 반겨준다고 한다 그들의 백을 보면 재구성이 없다고 한다 그치 첨탑 괴담 흐믹 뱅기 민첩 10이 낫지 않나? 밀점집보다? 밀집사 vs 민첩 10 밀집이 날듯 민첩 10이 비좋으면 재구성을 집었겠죠 민첩 10이 비좋으면 재구성을 집었겠죠 흐믹 음 논리적이야 신성이 맨 밑에 있는건 새삼스레 놀랄 일도 아니다 철리옵냐 철리옵냐 철리옴 정실에 peoples 배치웠나? 용폐장치 브래곤선 요정은 포션이 아니라 동료입니다 에르세르크 딥